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볼 것은 무엇인가 아 이건 쿨이네요 오늘 카르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냥 원래 끼던 템 끼고 갈게요 ㅇ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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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22개였나? 아닌가? 바로 갈게요. 일단 모자 픽스권 써주고. 아 힘들 것 같은데? 할 수 있을까? 분열 같은데? 분열 듣지? 오케이, 나이스. 114. 114. 아 14개 먹네. 굳이 안 써도 되겠다. 오케이. 바로 갈게요. 오케이. 아 이거는 스킬 없이 잡아야겠다. 오오오오. 어허 어 피해졌어 이걸로? 어 진짜? 어허 118 14개 오케이 그럼 갈아타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아 스피를 다 썼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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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은 무적이기 때문이지. 아, 동지동출되지. 어디 있어요? 해오리. 어어... 아... 이거 껴야겠는데? 왜..왜 이렇게 안나오네? 아 이거 많이 꼈는데 그래도 바로 가겠습니다 아 특별히 또 왔어 어.. 여기가 있네 크흠 어휴 아이 끼자 도 도 어어 도가 아니야? 한 번 할 때 된 것 같은데 어허 이만 마무리 멋있게 마무리 조각이 15개에요 최대 아 못봤다 이걸로 사루타 두 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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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